1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렸고 또 한 사람은 그 다음 주일 아기의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헌금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함께 적어 올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귀중함을 맛보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이 세상의 죄에 물들기 전에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그대로 불러가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내세우면서 교회와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자랑하고 존경할 정도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라지 이런 환경에서 무슨 감사라느냐는 불평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한다고 감사하면서 신앙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렸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입만 열면 감사하던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6.25 때 생명을 걸고 38선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38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몇 번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들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 남한으로 내려가게 해주시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 남한으로 내려 보내시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큰일을 꼭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삶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을 축복을 받은 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져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살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며 38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일평생을 기억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천국이 갈 때가 거의 가까운 그 시점에서 그분은 그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8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엄청난 많은 축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 재산을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필요로 하는 그곳에 쓸 수 있도록 기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곳에 쓸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던 중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전 재산을 헌납하여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어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상렬 목사입니다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왜 이토록 다른 길을 가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대로 하자면 한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웠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고 한 사람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죠 그것은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지금 좋으면 좋은 것이고 지금 싫으면 싫은 것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숙되어간다 또는 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한 가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의 기초가 삶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평생을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등까지 간다는 말 이것도 결국 인생의 기초를 어려서부터 잘 놓아야만 좋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 말로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 설계대로 기초 공사를 합니다 기초를 공사한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100층까지 집도 올려 세울 수 있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단층 건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커다란 병폐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세워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큰 어려움을 온 국민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정을 무시한다는 말도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서둘렀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아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슬픈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는 그 위에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확실한 인격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일생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체질이 뜨거운 민족이죠 다혈질적이면서 감정적인 민족입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성격이 장점도 될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나쁜 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합니다 이런 성격은 열정적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조급함 때문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과 과정을 무시하는 그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길을 하나 만들고 다리를 하나 만드는 것 보더라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속에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사회 구조나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분명한 건 분명한 거죠 뉴욕에 가면 뉴욕하고 뉴저지 주로 있는 허드스 강 위에 워싱턴 브리지라고 하는 그 다리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층으로 사장교로 70년 80년 전에 그 다리를 세웠는데 왕복 8차선입니다 아래층 2층 하면 왕복 16차선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튼튼하게 견뎌서 그 위로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을 지금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인 성격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급하고 단순한 성격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지탄을 교회가 받는 이유도 기본적인 기초 부분과 과정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허를 없애야 된다 허수, 허세, 허상 이 세 가지를 한국 교회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허수는 뭡니까? 숫자적인 과정이에요 한 7,80명 모이면 한 100명 모입니다 그래서 백안 5,60명 모이면 한 200명 모입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죠? 한국 교회가 지금 1200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한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단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 많이 불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단연합회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적어도 200만에서 400만 정도의 착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 허수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만 우리는 사실 천만, 천이백만 할 때 부끄러운 거 알아야 합니다 천만, 천이백만이면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인데 왜 한국 사회가 저렇게 타락되어 갑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두 번째 허세입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커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힘을 키워주시는 것은 그만큼 더 사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가지고 지금 사회의 역량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삼성의 중앙일보에서 한국 교회의 헌금의 종류가 38가지가 된다는 기사를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걸 보고서는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삼성 중앙일보 사과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삼성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그 불매운동 벌여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멀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적나라한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힘은 사회를 섬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천만 천이백만이라고 자랑하면서 그가 사회의 어떤 역량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이런 힘을 과시할 때 그 기독교는 반드시 달하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그걸 모르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허상입니다 아 백년만에 이렇게 창조계 발종한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백년만에 글쎄 국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크리시안이 됐다고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자랑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무례 없는 그런 성장을 한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평생 선교사역을 한 네덜란드의 선교사님이 은퇴해서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기독교 신문 기자들하고 기자회담을 하면서 한 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급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보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또렷또렷한 한국말로 한국 교회는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하고 생활이 따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크리시안과 교회 밖에서의 크리시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평생 한국을 위해서 포금사역을 한 그분이 마지막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2만 명 우리 교회 3만 명 우리 교회 50만 명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께서 이런 말하면 설득력도 없죠 50명 60명 모이는데 뭐 괜히 시기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숫자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니 믿을 리디안일 칠 때 얼마 모였습니까? 3만 명 모였어요 다 돌려보고 하나님 몇 명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300명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장과 성숙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보이는 부분이라면 성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보이는 성장은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성숙 부분이 미숙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 교회를 싸고 돌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팔이 안 오르고 곱기 때문에 내 자식을 싸고 돌면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이고 내 식구라고 하라도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분명히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논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꽁 잡는 게 꽁 잡는다고 쓰다 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이런 말이 들어와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냐 뭐로 서울 간 사람은 서울 가도 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늦더라도 신앙의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합니다 드릴 만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고 걸릴 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거기에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저 1, 2년, 2년 우리가 빨리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도록 여기서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같은 환경과 다른 결과를 찾아 봅니다 같은 환경을 살펴봅니다 24절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환경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태금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보훈을 의미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같이 들었다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행함을 존재할 때 가치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은 없어요 야곱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결단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반섭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결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는 모두 다 똑같은 교인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환란이 닥쳐오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 신앙의 기초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큰 것으로 말씀했지만 우리 뭐 그렇게 큰 것까지 가지 않고도 내 신앙이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직접 날마다 이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방법으로도 신앙의 기초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 불신자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언짢은 말이나 언짢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그건 마음먹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마음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보아야 큰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세계의 선교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천과 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다 이런 작은 것에 잘 훈련되고 훈련되어야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큰 것에 훈련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비결이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디모델 선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져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듭의 시브리스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일풀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 가면 식당을 세게 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터 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 앞에 가면 또 아무 수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게 내일이 없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이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환란 속에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그것의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라고 다시 뭐하는 겁니까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다시 아무리 거센 바다 물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닭을 깊이 내리운 그 배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도에게 잘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환란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삶 전체가 이 소망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몇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영혼의 소망 위에 여러분이 지금 삶이 건설되어져 가고 있네요 여러분의 신앙이 영혼의 소망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영혼이 다신 예수 그리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신앙 이것은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초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귀하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소망 위에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신앙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조화가 필요하죠 하나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 머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에 대한 책임, 봉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고 영성만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열정이 없고 머리만 꽉 차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있고 영성도 있는데 주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을 때 그것은 죽음 믿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머리에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는 주님에 대한 바른 영성이 차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바른 책임이 책임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신앙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점검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소망 안에 있는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닷과 같은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든든한 기초 위에 든든한 신앙의 삶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튼튼하고 분명한 신앙의 기초 위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udo